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금 화면을 보인 것처럼 2022년 2회 전기기사 기출문제여 과목은 제어공학 이번 시험에도 제어공학 10문제 나왔어요 10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죠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블록선도 전달함수는 r분의 cs 그죠 입력분의 출력은 구하는 공식이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1-페루프 분의 경로 자 경로가 뭔지 페루프가 뭔지 그 뜻은 알고 있을까마 자 한번 구해볼까요 입력 r분의 출력 cs 자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 가는 그 경로를 말한거죠 자 그럼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경로가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그럼 뭘 거치죠 요소가 1 거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로가 있을 거야마 잘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갔다가 우위로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을 거야마 경로 잘 찾으셔야 되요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 1 마이너스 분모는 마이너스 해줘야 되요 페루프 자 페루프 잘 확인해 보셔야 되요 자 첫 번째 요런 페루프가 있을 수 있죠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페루프 자 첫 번째 페루프는 가로 위에 1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걔 돌아갈 때 요 부호 마이너스까지 거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페루프 마이너스 해놓고 또 다른 페이프를 찾아보면 이렇게 가겠죠 1 2 3 거친 다음에 요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죠 크게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가로 위에 1 거치고 그 다음에 2 거치고 3 거치고 1 거쳐서 오겠죠 그 다음에 또 조심할 점이 여기가 또 마이너스 부에요 그러니까 요 부호는 항상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페루프가 있어요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찾아보면 이렇게 갔다가 우위로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페루프만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 거치고 2 거치고 2 거쳐서 1로 돌아온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부호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자 그럼 요 식을 정리하면 되겠네 rs분의 cs는 자 분자부터 2 3은 6에다가 2 2는 4에요 그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10이 되겠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요 각각 개별적으로 구해볼게요 얘는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2 3은 6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역시 2 2는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보면 r분의 cs는 우위의 분자는 10이고요 자 밑에 분모 대해볼까요 6에다가 4니까는 10이에요 10에다가 앞에 2하고 1이 있으니까 13이 되겠죠 최종 정답은 13분의 1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각 주파수 오메가가 0.1이라고 주어졌어요 이것도 활용이 되시고 자 이득과 위생각구 아래 자 요 문제 이득 구하는 식 이득 gdb 값은 단위를 db로 찾을 때는 앞에 20로고 10을 곱해라 그죠 그 다음에 gs의 크기 자 그러면 첫 번째 gs부터 크게 붙고 있겠네 자 문제 주어진 g 요 s라는 게 원래는 j 오메가 함수죠 왜 이렇게 바꾸냐면 문제선 오메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g의 j 오메가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s를 갖다가 전부 다 j 오메가 바꿔주면 돼 요 s를 j 오메가 여기는 s를 j 오메가 그러면 0.1 곱하기 j 오메가 그 다음에 곱하기의 가로에 0.01 곱하기 j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 상태에서 문제 뭐랬어요 오메가가 0.1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0.1 한번 적용해볼까요 1 자 오메가 0.1 적용하면 j의 0.01이 되겠죠 앞에 0.1하고 뒤에 0.1 집어넣으면 0.0이 될 거예요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에 0.1 집어넣으면 얘가 0.001 j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 자 그러면 요거는요 가로밖으로 전개해 줘야죠 곱해져요 j하고 j j가 j니까 마이너스 될 거야 우리가 j 제곱은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앞에 0.0이라고 뒤에 0.00이라고 하게 되면 0.0000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 j 0.0이라고 2라고 하면 얘는 j의 0.01 되겠지 분의 1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g j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대입한 거고 그러면 g j 오메가의 크기 크기의 어떻게 할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분자는 1이고 분모는요 루트의 실수부 그죠 마이너스 0.00001 이거의 제곱 플러스 0.0 그죠 1의 제곱 001의 제곱이죠 001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계산기 쳐보면 될 거 아니에요 계산기 쳐보면 100 나올 거야 아마 100이란 건 10의 2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 번째 이득 g의 데시벨 값은 20 로그 10을 곱해서 데시벨을 고쳐야 되니까 지금 구했던 g j 오메가의 크기 즉 얘가 10의 2승이 되죠 그럼 얘는 몇이에요 로그 승리해서 2가 튀어나오니까 40 로그 10의 10이 되는 거죠 로그 10의 10은 뭐죠 1이잖아요 따라서 40 데시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정답은 40 데시벨 1번이나 3번 둘 중에는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은요 지금 g j 오메가 gs 또는 g j 오메가 0.1 0.1 오메가 그죠 곱하기 0.01 그 다음에 j의 오메가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자 이거 위생과 크기 자 1이란 건 분자 1이란 건요 허수부가 없잖아요 그럼 1이란 건 뭐야 1이란 건 여기 0도를 말하는 거야 실수부 그래서 위에는 0도가 되는 거고 자 분모에서 이 부분 가로 바뀌는 이 부분 j 그죠 뒤에 0.1 오메가 상관없어요 j잖아요 j는 90도가 되는 거죠 자 곱하기 가로에 이 부분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 허수부 실수부 있는데요 이 허수부가 0.01이요 실수부 1보다 상당히 작죠 그럼 약 얘는 근사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0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왜 실수부가 크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분모에는 90도 올려버리니까 마이너스 90도 되겠죠 최종 정답은 이득은 40 대식이면서 위상강은 마이너스 90도가 정답이 되는 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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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90도가 정답도 돌발 마이너스 100도를 못하자 홍ers 보호